저번에 말씀드렸던 백기어에 불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이 수리가 됐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왕에 하는 김에 브레이크 쪽 디스크가 좀 오래됐다고 해서 그거 교환하고 이것저것 손을 봤거든요 그래야 장거리 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아 정직차가 소리 좋다 나도 저런 소리 났으면 좋겠다 다 온 김에 사장님한테 실내등 있으면 바꿔달라 그럴까? 너무 어두워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한 번 물어봐야겠다 아 이거 사장님 의자네 이거 이야 멋있다 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 2등 킨 상태에서 알 넣고 제가 뭐 한 100번 정도 아 네네 한 번도 없었고요 브레이크 액을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랬을 거예요 상태 많이 안 좋죠 한번 데워낸 거예요 아 그래요? 거의 커피 색깔이었어요 이거보다 한 두 배 차였는데 원래 이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오줌이 아니라 바카스 색 아 오줌 색? 다른 건 별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리고 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어쩌다 모르겠는데 차를 어떻게 띄워보니까 해 주셔야죠 여기 계시니까 아 이거 갑자기 떨리는데? 마치 그 정도면 끝났다고 봐야지 사실 기존에 이미 느끼셨으면 다 느끼셨어요 이게 지금 핑크색 여기 지금 8개인가 6개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프레임 바디잖아요 차 뼈대랑 이 캡이랑 연결해주는 것 저 안에 물론 부싱이 있어서 막 낭창낭창 이러진 않을 텐데 아무래도 완충 작용은 많이 없어지겠죠 주행 질감이 많이 좀 떨어지겠죠 이미 좀 그래요 네 저걸 알아보니까 힘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거는 일도 너무 커지고 그래서 그냥 그냥 타다가 뭐 전 어렵다 그러면 그냥 폐차를 시키는 게 맞죠 다른 것도 많지만 네 일단 그렇게 일기까지만 하면 제가 앞으로 문제 있으면 이쪽으로 올게요 사장님 근데 저희가 정비 쪽은 아직 없어요 아 그래요? 그래서 전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해드리겠는데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3개월로 해주세요 1개월이요?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저도 재밌게 이런 패스 타면이 생각하고 하하하하하하하 대학교 때 이거 타는 게 아니라 부자 형이 있어요 아 저도 어렸을 때 이거 타시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쥐바겐이었어요 그쵸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얘가 옛날 오디오라서 지금 옥스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저렴한 모델 있으면 이걸 교체를 하려고요 이거 얼마인가요? 전부 다 해서 12만 원 공인까지요? 네 다 해서요 사장님 혹시 저건 없죠? 룸미러용 모니터요? 네 룸미러용 모니터가 있는데요 고화질이랑 빛반사가 있어요 괜찮으신다고 모르겠네요 한번 보여 드려볼까요? 네 후방 카메라 화질은 좋은데 네 후방 카메라 화질이 좋은 만큼 룸미러로 보기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음 야간용이고 후진할 때 아니면 사실 상관없긴 한 게 이건 얼마예요? 후방 카메라 연결하시려고 모르시는 거죠? 그쵸 그만 이건 블랙박스는 안 되는 거죠? 오로지 후방 카메라 모니터 고화질이 좋은데 고화질이 좋은데 선생님 이거 커피 하나 드시면서 하시죠? 저 갖다 놓을까요? 네 네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이런 거 안 써져 있어서 이런 게 노하우인데 작업할 때 커피 하나 가져오면 만 원이 만 원이라도 빼주세요 맛있다 비싼 게 맛있네 차가 오래돼서 애 먹으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차가 원래 이태 당시에 나온 차들이 네 배선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배선이 요즘 나오는 애들은 좀 공간이 많아요? 이거 뛰면 그냥 여기 에어백 갈 공간이 이렇게 아 많이 3개월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유튜브 아 그게 어떻게 되세요? 저 강성훈이요 아 그냥 성함으로 네 교수님이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예요? 네 아 이거요? 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최첨단 시스템 이제 거의 뭐 페이스리프트 수준으로다가 완벽하게 됐네요 보고싶다 예쁜 그들은 울어오라 너 어디 혼자 도와대 다 왔어 여기 바로 여기 여기 진짜 맛있어 뭐가 진짜 맛있는데? 곰탕 라주 곰탕 하얀 집 곰탕 지금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육곰탕 저희 많이 먹죠? 네 수육곰탕으로 두 개? 수육곰탕으로 두 개? 네 수육곰탕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세련돼출발해가지고 아니 맛있는 거 먹으려면 고생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다 나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엄청 빠르지 빛의 속도 네 감사합니다 예쁘이세요 근데... 저는 정말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알지 알지 근데 한번 먹어봐요 드셔보세요 나도... 알지 알지 고추 좀 드시고 드세요 설탕 스파이콜라 음... 어때요? 여태까지 먹었던 국밥하고 좀 다르지? 깔끔하고 담백하면서 개운하면서... 사위가 계속 맛있더라고요 오... feud... 오... 이따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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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l 괜찮만 죽____... ... 입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... 엄청 싫어요 그죠? 1대, 2대, 3대, 4대 4대를 이용한 곰탕집이네요 파리째 했으면 이제 그만 해먹으실 때 됐는데 저한테 넘기시면 안 되나? 솔직히 여자들이 먹기엔 수익이 좀 큰 편이긴 해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조각 내는 건 용서하지 못하고 먹을만하죠? 오길 잘했죠? 근데 택배 안 되나요? 되겠지? 근데 집에서 먹으면 이 맛이 또 안 나요 나주곰탕집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내가 가서 먹어봤거든요? 근데 좀 다르더라고 어디서 먹었거든? 자막, 흰쥬 네 밥 좀 넣어주세요 백수 제일 일상, 방공기 잘 안 해주죠? 타겐 저는 맛 안에도 계속 채워주실 거예요 와서 먹어야겠네 그럼 무조건 가서 먹어야지 새로 시작이에요 처음보다 더 많아진 거 같지 않아? 패디님은 그렇게 안 드셔도 돼요 저는 두 번째부터는 감사합니다 국물을 넣어서 먹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국물이 엄청 시원해졌어 이거지 국물이 엄청 시원해졌어 뜨거워 솔직히 와서 먹기는 좀 무리인데 만약에 이 호남선이나 뭐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다 그러면 왜 안 돼? 지나갈 일이 있었던 게 아니야? 지나가는 김에 온 거지 고기 많이 들었다 수육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돼 7년 내 것 같은데 근데 그만 주세요 말 안 하면 계속 채워주셔서 왜냐면 이모님들이 이 리피를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니까 기억 못 하시고 많이 먹어갖고 배가 터져가지고 응급실 가서 꿰맸어요 이렇게 밥알 계속 나오고 나는 이 국밥에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한겨울 이불 덮듯이 이렇게 이불 덮어주는 게 쏙 들어가 이불 속에 쏙 들어가 다시는 못 나와 장담하고 이렇게 드시고 나잖아요 오늘 식사 끝 이제 안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죠 그래서 살짝 더 드실 거예요? 응 제가 먹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? 지금 심지어 11시도 안 됐는데 점심시간에 못 먹어요 깍두기 깍두기 많은데 또 채워주세요 여기는 이게 문제야 우린 열심히 뭐 없애는데 계속 채워주니까 다음에 오시면 그만 스탑 처음에 왔을 때 어? 13,000원짜리 곰탕이 그릇이 왜 이렇게 작아? 이런 생각을 다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절대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든든하네 든든해 어머님 국물은 몇 번까지 리필돼요? 계속 돼 평생 먹어도 돼요? 그렇지 여기 식사는 계속 먹어도 돼 배 부릴때까지 저 한번 다듬어 저번에 배 너무 불러가지고 터져가지고 병원가서 꿰맸어요 많이 드셔 저번에 여기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가지고 막 다발 나와가지고 으쌌스까잉 어머님들한테는 이게 개그가 먹힌다 요즘 20대들한테 이런 개그 하잖아 그러면 나는 서울 안 갈게 먼저 올라가셔 나는 여기서 할게 선지해장국도 좋아하고 순대국밥도 좋아하고 뭔가 기름지면서 양념이 풍부하게 들어간 절축한 느낌의 국밥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지 않아요? 이거를 다 먹고 나면 이 아래 글씨가 나오거든요 이거 그거 봐야돼 자 저는 하얀즙 밑바닥 보고 갑니다 음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